주말에 각종 악재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번주 시장 흐름은 아주 좋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또 흘러가고 있죠. 최근에 보면 주말의 악재 소식의 뉘앙스로 소식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주는 뭐 안 좋을 거다 어쩌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시장 오전에 좀 찍어 누르고 지금 다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LB는 지금 HLB 투자하는데 지금은 가장 걸림돌이 지겨운 흐름이죠. 지금은 뭐 지겨운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인내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죠. 5월 18일이기 때문에 이제 5월달도 2주 남았습니다. 2주 그리고 6월달 4주나부터 총 합치면 상반기 6주 정도 남았습니다. 상반기 6주 지나면 하반기로 넘어가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HLB에 대한 우호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준비가 딱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상당히 잘 진행을 버티면서 왔다. 그러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개월 정도만 버티면 되겠죠. 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정말로 인내심이 정말 필요한 시기죠.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HLB 또 시작이죠. 이런 심심하고 재미없는 흐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신주인수권 뭐 이런 부분과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나버리고 나니까 상당히 이제 바닥을 다지는 아주 심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적죠. 거래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좀 사는 모습 조금 샀다가 조금 팔아줬다가 다시 또 샀다가 계속 이런 흔드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지만 큰 변화가 없이 흘러가고 있죠. 자 지금 거래원을 보면은 신한 쪽에서 꾸준하게 다시 물량을 계속 걷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NH 쪽에서 계속 물량을 주고 신한에서 계속 물량을 가져가고 약간 자전거래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HLB FTA 승인 신청하는 부분은 무조건 하는 부분이죠. 자 그때까지는 단기적인 흐름이 신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신한 쪽하고 NH하고 계속 이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죠. 이런 지겨운 흐름을 보여주면 버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버티기가 좀 어렵죠. 지금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강세가 아주 아주 강력합니다. 지금 1.6%나 상승하고 있죠. 오전에 잠깐 내렸다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3.8% 가까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5%나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보면은 경기 재개 부분에 완전히 힘이 실리고 있죠. 시장은 이제 완전히 상방으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으로 완전히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쪽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기관도 지금 이제 다시 좀 매수 방향으로 들어서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주말에 상당히 공포감을 심어주는 미중 무역 갈등, 무력 충돌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하니까 이거 진짜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딱 유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에 조금 겁을 좀 주고 나서 조금 올려주니까 올려주고 계속 이제 여기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다가 좀 올라가고 하면 물량이 잘 나옵니다. 개인들 물량. 누가 팔지 마라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 주죠. 그러면 계속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위치에서 지금 개인들의 물량 잘 뺏어가고 있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체비도 지금 상당히 지겨운 흐름으로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이런 심리를 계속 공략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하면서 이렇게 또 테마성으로 이런 랜데시비르보다 6천배인가 이렇게 좋은 성분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버티기가 쉽지가 않겠죠. 버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심리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주들도 반등하고 있죠. 여행주들 보시면 최근에 계속 이태원발 확산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심이 확 꺾였었죠. 확 꺾였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태원클럽발 지금 환자 확산되는 속도를 보면 그 맛 좀 확산되는 듯 하다가 바로 잡혀버렸습니다. 바로 잡혀버렸죠. 자 그러면서 계약도 그냥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이탈리아는 이제 여행 관련된 부분 다시 재개를 하고 그리스도 재개하고 일본도 긴급사태 해제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주에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주들이 한번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죠. 외인기관이 들어오면서 다시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눌려지고 있지만 얘도 눌릴만큼 눌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 재개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재개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거의 뭐 2% 가까이 올라서고 있죠. 저렇게 이제 크게 차이가 한번 벌어졌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가 되면은 그렇게 다시 키맞추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HAB 현재 너무나 평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또 이런 지겨운 흐름과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지겨운 흐름이지만 이때하고 비슷하죠. 이때 이때도 한 10일 정도 정말로 지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승했죠. 지금 HAB는 계속해서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HAB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안쪽에서 상당하고 보면 되겠죠. 외국인이 또 사면서 또 이제 물량을 다시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49억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500억 매도 거래소 쪽이 좋죠. 지금 외국인이 150억 밖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많이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매도가 이제 얼마 안 나오죠. 그리고 기관도 초반에 매도 쭉 했다가 10시부터 이제 계속 위로 들어 올리고 있죠. 지금 시장은 이제 우상향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0.6%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도 0.24% 상승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면 시장은 다시 꽤 오랫동안 행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겨운 시간, 이런 지루함을 잘 견뎌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